여러 나라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 미국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다 특히 각기 다른 가치관과 직업의식을 가진 이곳에서는 세대 간의 공존을 인정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맨해튼 비치 주택가의 어느 집에서 요즘 밤까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각종 촬영용 장비들로 가득한 집 내부 마치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올해로 83세인 주디가 조명 아래에 앉아 열심히 바느질을 뜨고 있다 뜨개질을 하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남자는 아들 제퍼슨 그레헴 모자는 지금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13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주지 뜨개질로 방송이나 영화에 들어갈 소품을 만들었던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기 위해서 1인 방송을 시작했다 기준을 statewide 바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compose 삐지하는 기준을 알게 됐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목도리에서부터 모자, 옷, 인테리어 소품까지 뜨개질하는 방법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고 있는 주디. 베테랑답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계속되는 촬영이 힘들 법도 하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그녀.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짠 소품들은 완성이 되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nothing else done with this scarf. Very simple. And people always react and say, I love your videos because they're so simple. And no bells and whistles. So, you know, there's probably a lot more that I could do if I followed his advice. But I'm sort of status quo now. And it's all come pretty easily to me. 촬영을 마치고 컴퓨터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는 쥬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채널을 방문하고 댓글을 달고 있다. 올라온 답변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장비들을 점검하는 그램.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를 꺼내들어 촬영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는 제작진이 놀랄 정도로 전문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제작진에게 카메라 각도를 부탁하고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그램. 오케이 사인을 얘기하자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한다. 사진기자 겸 어머니의 유튜브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그램 역시 크리에이터이다. 기타가 취미인 그는 종종 구독자들을 위해서 신청곡을 연주하기도 한다. 올해로 65세인 그 역시 고령의 나이지만 SNS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레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직접 여행지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독특한 그만의 노하우는 현재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촬영을 마치고 편집기에 앉은 그램. 매우 능숙하게 영상을 편집한다.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을 부정해야 하는 사진작가에게 편집기를 다루고 조작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작가에 편집한 일은 그가 가장 그대의 사진이 된 일은 그가 projet을 쓰이고 저는 그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혼자서 돌아가고 해야됩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상의하는 게 It's the art. 굉장히 배 кусати because it takes me 20-30시간이 10시 Subsist.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작가가 될 것이다. 제작해온 그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영상을 올리기 전 30번 정도 재확인을 한다고 한다. 키보드에 담긴 그의 오랜 시간과 수많은 노력들. 때로는 작업이 고되기도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이에요. 유튜브가 있다면, 그의 아래는 일단 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래는? 유튜브에서 압박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요. 유튜브에서 압박하는 것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능한 편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